혜리, 지민아이랑 맘마 한번 먹어봐야지 혜리, 지민아이랑 맘마 한번 먹어봐야지 혜리야, 김코야 보여줄게 혜리, 지민아 네 혜리, 지민아 혜리, 지민아 혜리, 지민아 너무 어둡게 나왔나? 진짜 어둡게 나왔다 맛있어? 맛있어? 어머 넣어줘, 입에 왜? 넣어줘도 괜찮은데? 다 먹을 거야? 응 다 먹어 더 먹을 거야? 응 그만 먹을 거야? 응 안 먹을 거 같아 혜리, 지민아가 안 매운 김치 먹을려고 하는데 혜리, 지민아가 안 매운 김치 먹을려고 하는데 혜리, 지민아가 안 매운 김치 먹을려고 하는데 혜리, 지민아가 뭐라고 한 것 같아요 엄마가 어떻게 해 혜리야 혜리야, 혜리야 요폴레가 더 좋아? 엄마 하면서 달려왔어야지 요폴레가 더 좋아요 그치? 안 나 아까 나 엄마 보고 싶다고 막 울었는데 그랬어? 요폴레 앞에서는 요폴레 앞에서는 그냥 엄마만 불러 딸래 있어 카메라 보고 아까처럼 예쁘게 표정 예쁜 짓 여기만 하자 여기만 하자 예쁜 짓 이렇게 어머 너무 귀엽다 너무 예뻐, 너무 예뻐 혜리야 이거 너무 귀엽다 응 언니 응 언니꺼 언니 뭐야? 언니 가방 언니 가방? 응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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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입만! 때리야 엄마 한입만! 어? 때리야 한입만! 일로와 이제 좀 닦아줄게! 경기장이니까 당연히 깔꿍 왜왜왜왜왜 일로와 일로와 청소기야 청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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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기야 어 일로와봐 청소기인지 한번 봐봐 일로와봐 무서워? 무서워? 저리가 그래 저리가 그래 청소기 청소기 무서워? 아아 그래서 울었구나 청소기야 청소기 청소해 그래 청소해줘 그래 청소기야 기계야 기계 청소기 청소기야 그냥 청소기야 청소기 기계야 기계 이게 청소기야 청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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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기